설교할 것을 잔앙으로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모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광량하는 중에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신다. 레이 지파한테는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줍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줍니다. 이튿날에 장막에 두니까 8절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웜이 나고 또 순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어서 살굴 열매가 열렸더라. 그 말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꼭 잡고 가세요. 우리 가정 가문이 아무리 배경이 안 좋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가문 가정에서 얼음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각 가문마다 지팡이 같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배경을 꺼내는 겁니다. 어떻게 꺼내느냐 이걸 바꾸라니까요. 흐름을 바꿔주세요. 흐름을 다 바꿔보면 돼요. 우리나라는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인형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인형 국가입니다. 남북으로 가르쳤죠. 영호남으로 가르쳤죠. 진짜 큰일 났습니다. 저는 진짜 위기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막 국가가 잘 되고 국민이 잘 되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거 이래가지고 막 죽이힙니다. 여러분 저게 상암동 하시잖아요. 억수로 길을 맥힙니다. 그래가지고 쫙 돌아가지고 나가면 오세훈 시장이 시장할 때 안양천을 따라가지고 지하를 막 내놨어요. 막 안아가지고 하다가 오세훈 시장이 그때 시장직을 내려놨단 말이죠. 박원순 씨가 시장이 됐습니다. 그걸 막아놓고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오세훈 시장되면서 다시 열었습니다. 이거를 못 넘어서면 절대 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중요한 부분 이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로컬 파라 문화 보세요. 로컬, 파라, 캐톨릭 우주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회와 서석을 찍은 게 좋은 말입니다. 이것은 말씀입니다. 파라는 기도입니다. 월화는 전도입니다.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집분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업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간단히 말해 볼게요. 여러분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 업은 파라가 되고 나인은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영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입니다. 그럼 집사님은 영어 하죠. 업에 딱 들어가서는 이게 로컬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집사님 업은 로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사님 볼 때 교회는 파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가 되는 거예요. 못 돌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못 알아듣느냐 여러분 나이를 따고 볼 때 이거 로컬이 되는 겁니다. 어린이집은 원장님은 이거 로컬입니다. 그럼 어린이집 원장님은 교회를 보면 교회가 파라입니다. 소통하는 걸 보고 유입사하라고 그래요. 유입사가 정말 되면 이게 충돌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많습니까? 본부에서요. 제가 사역하는데 얼마 안 되는지 몰라요. 다른 한 명이도 안 싸웠습니다. 싸우는 거 맞습니까? 기다립니다. 내가 할 것만 하면 돼요. 이거를 이해 못 하면 그러셔야 돼요. 이만큼 하겠습니다. 더 많이 하면 그럴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이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문의 배경을 어디냐 흐름을 바꿔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주신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에 사악이 나고 순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딸밖에 모르는 사람 보고 딸바보 그러잖아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 보고 돈바보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바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 바보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내바밖에 모르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밖에 몰라요. 얼마밖에 모르시냐. 여러분을 구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눈이 멀었어요. 사랑의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만 보면 하나님이 눈에 콩깍지에 깼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에 살아난 게 안 보여요. 얼마나 사랑했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딴 거 좋아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하나님은 자기만 좋아하기를 원해요. 딸바보 하나님은 내 바보예요. 그러면 나는 뭐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바보입니다. 여러분 자식으로 말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바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만 딱 보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말고 몰라요. 바울은 일고백했습니다. 내 가진 거 배설물이다. 나는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좋은 지식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교회 바보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란 말이 아닙니다. 저는 고1대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는 한 80명 10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사님이 옆에 500명 땅을 사는 거예요. 이런 종이에다가 이런 종이에다가 이제 쭉 사가지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작정을 하래요. 내가 겁도 없이 그 당시에 500만 원을 썼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보상 500만 원을 낳았어요. 거기까지 어머니가 집을 지었어요. 내가 집 한 채를 작정을 한 겁니다. 카리를 가지고 이거 헌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고3 때 학력고학 심지어 때 시험출 안 갔습니다. 예로로 갔습니다. 월급을 6만 8천 주더라고요. 노란 봉투에다가 사장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봉투를 이 세 개를 하나 주세요. 6800은 11조 6800은 그건 주 나머지 우리 어머니 저는 그 덕에 대학을 못 갔습니다. 제가 망했습니까? 제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RTS 교수입니다. 아십니까? 그 교수가 한 45명 됩니다. 학생들이 인기 투표했습니다. 제가 인기를 채웠습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시골에 있으니까 이렇게 됐죠? 나가면 인기 좋습니다. 진짜 여러분 내가 망했습니까? 나는 교회 바보라 늘 교회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가문의 배경을 끝내는 길이 있습니다. 조경만 이야기해 볼게요. 어느 날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에게 각인되는 순간 가문의 저주 끝 이것이 여러분에게 뿌리내린 순간 여러분 모든 저주 끝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되는 순간 딱 끝나는 거예요. 딱 세 개만 기억하세요. 뭘 각인시키란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축복이 얼마나 되던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에덴 축복을 다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 축복 축복 행복을 다 받았는데요. 무슨 문제였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의 반대편에 선거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입니다. 돈이 하나입니다. 성공이 하나입니다. 이게 장애서 3장 6장 11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틀렸단 말이예요.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요. 무섭죠. 여기서 오는 문제가 작지 않습니다. 내가 길 가다가 치킨치 이름을 봤어요. 치킨치 이름이 은행일치라요. 치킨치 이름이 은행일치라요. 치킨치 이름이 은행일치라요. 뒤에 글이 쓰여 있어요. 언제가 가장 행복하냐면 일 없는 주말 치킨 먹을 때 이렇게 써놨어요. 치킨 팔아먹으려고 그런데 책을 보고 놀랐어요. 성형외과에서 이렇게 글을 딱 쓰는 겁니다. 어머니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 홍삼 가게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담배로 조진 건강 홍삼으로 회복하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 합니까? 잘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모르게 따라가면 되죠.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정신 그 다음에 어려움 계속 오는 겁니다. 어미소가 송아지를 주문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큰 송아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 보고 저에게는 저에게는 제발 콧돌이를 하지 마시죠. 그러니까 주인이 콧돌이를 안 하면 너는 망나니가 된다. 그것도 어미소가 말합니다. 제가 성실히 할게요. 제가 부진히 잘할게요. 절대 개는 안 피울게요. 이래가지고 주인이 송아지 한 마누 콧돌이를 안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너무 잘하네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차츰차츰 껴얼을 피우는 겁니다. 드디어 농부한테 주인한테 발길질을 하는 겁니다. 농부가 주인이 어느 날 이 송아지를 어디로 보냈을까요? 어디로 보냈을까요? 한우찌 보냈을까요? 도살장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맘 들어서 살지. 교회 필요 없어. 내 맘 들어서 살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게 자유입니까? 프랑스 혁명 일어날 때 프랑스 붓기 색깔 세 개입니다. 자유 바계 평등 이 자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맞돌아 살겠다. 그래서 그게 프랑스 국기입니다. 평등 내가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인간은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 주인은 누구시냐 그리소시입니다. 이 계절이 뜬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있는 줄 알고 여러분을 건져내신 겁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그라는지 몰라요. 다 헬로콜 한다니까 무너져 부는 거죠. 어떤 부부가 악어 농장에 갔네요. 연못에 보니까 악어가 어수 많아요. 농장주인이 많았습니다. 저 악어 있는 데를 한번 험쳐 지나가는 사람은 적세 천만 원 줄게.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남자가 팍 들어가더니 팍 쳐가지고 험쳐가지고 나왔어요. 농장주인이 처음에 딱 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십니까? 이 사람이 내 민놈 누구야? 제 의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내 지식 돈 성공 이래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붙습니다. 정신 생각 마음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건져내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눈이 멀었습니다. 나에게 눈먼 하나님 여러분이 여기 사는 줄 아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소를 보내신 겁니다. 아담 후손 말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박살냈습니다. 그분이 그리소 입니다.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를 말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소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밖에 몰라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한 번씩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른이 저보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줘요. 저를 보고요. 어머니가 하나님 아니냐. 어머니가 하나님이잖아. 이러는데 아 맞아요. 내가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어머니 아버지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바보입니다. 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밖에 몰라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벌주는 게 아니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가잖아요. 이리 안 가고 자꾸 여러분을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 바보입니까? 그리스도 바보입니다. 욕을 여러분이 뿌리를 쭉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편집입니다. 뭘 편집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로 보내려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로 딱 준비하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 문설주 피 바른 날 여러분은 모든 저주장에서 끝난 겁니다. 나는 어제 아 맞다 싶어요. 여러분 사단 따로 죄 따로 지옥 따로 해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로 아는 순간에 사단 지옥 죄가 동시에 끝나는 겁니다. 보세요. 출애굽 했습니다. 그만은 바보에 사단의 손에서 세상에서 노에서 바라놓은 겁니다. 열 가지 지향도 못 막습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전국이 드디어 설교하십니다. 전부 광략하는데 선지자를 딱 세절기 6월절 5순절 수장들이죠. 여러분 진짜 완벽하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다음은 은하께 그러면서 성마 굉장한 축복이죠. 드디어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로 디자인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모든 저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한테 기름을 부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리스로입니다. 그래서 광략하는데 여러분 이 레이기를 보세요. 레이기는 예배 민수기를 보세요. 이거 아는 제자 신명기를 보세요. 말씀 이루는 왕 여러분이 오늘 은약 잡는데 이게 뿌리가 쫙 내리져야 돼요. 우리는 너무 다른 게 뿌리를 많이 내리세요. 어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며느리가 매일 어머니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남편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어머니 조금 방 하나 구해드려가지고 분가하자. 그래서 드디어 어머니 방 하나 구해줘가지고 어머니를 내보내는 겁니다. 내 보내는 데 이 아들이 뭘 쓰고 있는 거예요. 부인 앞에 말고 손자가 그래서 엄마가 너는 뭐하냐? 메모하고 있어요. 무슨 메모하는데? 아니 봤습니다. 이불 밥솥 선풍기 숟갈젓갈 이게 뭔데? 엄마가 나이 많이 들면 제가 엄마한테 보낼 때 준비할 물건입니다. 자녀가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 바로 믿으면 우리 집안에 저주 끝난다. 내가 복음 바로 잡으면 우리 가정 가문의 제안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밖에 몰라요. 나는 그리스밖에 몰라요. 이게 뿌리가 내린 순간 여러분은 사는 겁니다. 결론을 보세요. 우리는 교회의 바보예요. 이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여러분 가정 가문에 주신 지팡이가 세 개가 있어요. 전두의 지팡이. 선교 지팡이. 후대 지팡이. 여기에 사기 나고 순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순간 우리 아이는 사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가지고 딱 이 집 사는데요. 아무 염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후덱해야 합니다. 라과디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과디아는 미국 동부에 삽니다. 뉴욕 출신이죠. 뉴욕의 판사입니다. 1930년에 라과디아가 판사를 하는데 법정에 할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뭐냐 보니까 할머니가 아들하고 며느리 다 죽고 손녀가 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여살릴 길이 없어서 할머니가 빵을 훔친 거예요. 빵집 주인이 이 할머니를 고발한 겁니다. 벌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야기해도 빵집 주인은 벌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라과디아는 법대로 벌금 10불 땅땅 때렸어요. 그리고 내려가가지고 자기 주문에 10불 할머니에 줬습니다. 해가지고 벌금 내시죠. 그리고 다시 올라왔어요. 여기 있는 모든 법정의 사람들에게 제가 벌금을 내립니다. 우리 뉴욕시가 할머니가 빵을 훔치도록 이렇게 가난하게 만든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방관한 여러분들에게 1인당 50불씩 벌금을 먹입니다. 그 돈을 다 걷어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전달합니다. 이분이 대법관을 세 번을 지냅니다. 뉴욕시장을 세 번 합니다. 뉴욕 가면 존 에프 케네디 공항이 있습니다. 또 공항에 하나 더 있습니다. 라가디아 공항입니다.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여러분과는 딱 한 번 삽니다. 뭘 남기실랍니까 우리 후대를 보금 엘리트 보금 성공자 보금 조선 못 만들면 우리는 완전히 잡히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재앙을 안 끝내주면 우리 아이는 계속 고통당합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누가 살인 자살 특별한 종교 질병이 있습니까 그 밤도 이내려갑니다.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의 피는 그 저주를 완전히 끝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네를 안전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는 이 시대 보금 가진 렘넌트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 바보입니다. 또 하세요. 당신은 그리스 바보입니다. 또 하세요. 당신과 나는 교회 바보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